국고 4억 원을 빼돌려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40대 흥성군청 공무원 A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오늘 열린 첫 재판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적인 상황을 배심원 등에게 말씀드리고 싶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재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횡성군청 공무원인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 3억 9,900만 원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지난해 11월 횡성군에서 직위 해제됐고 올해 초 재판에 넘겨졌습니다.